엄마가 궁금해서 왔는지 내 집안 내 자손들이 궁금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마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엄마 사주에 7수 수환에 있어서 집안 가중에서는 무조건 뭔가 쳐요. 가만히 생각해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내 지금 나이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엄마의 살아온 길을 보면 7수전 무조건 우리가 보통 보면 27세, 37, 47, 57 이렇게 7수전이 성주운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대운을 받는 시기예요.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4주마다 몇 살에 내 운이 이렇게 팍 트있냐 그게 틀리거든. 그런데 엄마는 7수 수환이 별로 엄마한테는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엄마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빌어가야 되는 집안 가중이다. 아무리 내가 믿고 따른다 한다지만 엄마의 믿음이 100% 다 가지는 않아요. 어떠한 걸 믿고 갈 때 어떤 종교를 믿고 갈 때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무당집을 다니든 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해주는 게 그냥 거기서 거기다 하고 엄마가 솔직하게 좀 소원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반무당이거든요. 엄마가. 엄마가 살아. 그렇죠?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엄마가. 그런 마음. 한 편이 있는데. 한 편이 아니라 있잖아. 엄마. 무당이 말을 하면 엄마는 기똥으로 들어. 점은 보러 다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보니까 내가 안 좋은 그런 고난. 고비고비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살아오면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37, 27, 47 이 수안을 다 고비고비를 잘 넘겨왔어요. 쓰러져서 뭔가 내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다 지우시고요. 자, 57이 다가와. 이제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57 수전에는 내가 괜찮아야 될 거 아이가.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인연이 되어서 여기에 왔다라는 건 살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원래는요. 원래는요. 갑진연 우리 올해 한 해가 딱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어떠한 곳에 자리를 조금 정착을 하고 내가 안정을 좀 찾아서 갔어야 돼요. 내 이름 석자를 써서 계약을 하고 안정을 찾고 내가 어떤 간에 이렇게 뭐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조금 들어가서 있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솔직하게 한군자리에 오래 못 있어요. 아유, 베스트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에서 그래 나가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엄마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머리를 써요. 마음을, 마음에 안 들면 조금 고치셔야 돼. 엄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 절대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금 7월달 음력 7월 양력 7월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음력 7월이 되면서 엄마한테는 어떠한 변화들이 들어와요. 변화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도 엄마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좀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 주는 거지. 동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내년 1월까지는 조금 잘 견뎌라. 그러면 다른 어떤 긴 줄이 생기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리를 조금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내가 조금 자리를 잡고 57수 전 다가오는 거를 엄마가 조금 운으로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운쪽으로. 너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안 된 세월만 살아왔거든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버텨고 혼자서 이 밑에 쓰라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일부 종사는 안 되는 사주팔자예요. 엄마도 외로운 사주고 어디에 누군가의 보살집에 됐든 뭐가 됐든 엄마가 가서 공양심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를 타고나다 보니까 세상 외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조상이 어쨌든 엄마를 감아서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일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엄마는 많이 빌어야 돼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제가 살아볼 터이니까 길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조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너 언제? 언제? 내년 1월달. 까지 조심을 하되 57수환을 바꿔먹으라 했죠? 운을 받으라고 바꿔먹으라고 운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7수환이 엄마한테는 안 좋다 했잖아. 그럼 그동안에 내가 갈고 닦아 놔야 어쨌든 7수수전을 단단하게 저축한 거 이제 그때 찾아온다. 방어막을 잘 만들어놔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상 그리고 그리고 2015년 2015년 2016년 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하는데 요즘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2015년? 네. 내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나이가 나이가 엄마가 뭐 그렇게 막 완전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 된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요. 왜냐하면 엄마가 알아볼 거를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엄마는 그냥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서 떼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서류는 되게 많은데 어떠한 변화들이 본인한테 생겨요. 내년에 근데 지금 3월 달이면 뭔가 문서 사인할 일이 있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2, 3월이면 저게 우리 우리 집에서 그거 북쪽쪽인데 주공아파트 13평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거기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250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들어갈 돈이 220 제가 막 모아야 되겠네. 엄마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날짜가 날라왔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집에서 바로 북쪽이라서 올해 이사하기도 그렇고 올해는 안 돼요. 내년에까지는 거기가 없거든요. 다른 데가 또 근데 북쪽이라 해도 내한테 어쨌든 대장군이 된 쪽이잖아. 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라 해도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엄마 가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북쪽이라 해도 돌아가고 가야 돼요. 가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할 그게 있다면 조금 의논공론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파트가 낫더라고요. 공고가 떴다는 거지. 왔어요. 저한테 하라고. 영수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가면 평생 살 수는 있어요. 나가진 연구임대로 그렇죠. 다른 데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던데 아는 언니한테 돈을 빌리기도 그렇고 내년에 문서는 있거든요. 엄마한테 문서 계약할 일들은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급은 그 집 말고도 문서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 안이라도 이동도 들어와 있고 이번 연도에도 이동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도 이동은 들어와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이동에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고 내년은 내가 어쨌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이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라는 거지. 이동 운이 들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